자 갑니다 자 볼까요 오늘 뭐 할거냐면요 콜랩스 확인해 보시구요 사관 2013년 13번에 나왔던 그 다음에 콜스 경찰 됐죠 그 다음에 콜랩스 사관 요 세단어 들어갑니다 볼까요 그럼 되게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잖아 그치 모든 어려운 단어는 쉬운 단어의 변형이거든 언제나 꼭 기억하셔야 그럼 얘는 접두어 요걸 빼보면은 요게 핵심이에요 그럼 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능 영단어 중에서 align 얘가 동맹하다 동맹하다 다같이 all 동맹하다 PD님 이해되죠 다같이 all 동맹하다 그래서 이제 삼총사의 멋진 표현이 있잖아 all for one 하나를 위해 무료 동맹하자 all for one 그럼 이거 동맹하다인데 얘는 뭐냐면 얘는 합병하다 같은 말이지 근데 CEO는 내가 말했잖아 그 뭐가 중요하다 보니 그렇지 함께 같이 여러 번 회합 모집 공동 합병하다 함께 같이 회합 합병하다 그러니까는 CEO는 너무나 중요한 거지 CEO는 같이 한다의 뉘앙스거든 같이 같이 무언가를 한다 합병하다 근데 거의 같은 개념이지 동맹하다 합병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esc는 라틴어 점이어야 의미가 없어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자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얘는 뭐냐면 강요하다 그럼 강요하다라는 수능 영단은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단어는 그쵸 발음해봐 false 비슷하지 forc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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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 두 개 다 강요하다 forc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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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 뭐가 되시자 강요하다 이거 외우면서 같이 외우면 돼 force, 힘 강요하다 forc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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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 이런 식으로 됐어? 좋았던? 확인하다 강요하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핵심인데 이건 뭐냐면 잘 봐 이거야 이거 그럼 이거를 하면 뭐냐면 이게 철제 앞뒤가 바뀐 건데 봐봐 슬립 미끄러지다 미끄러지다 그러면서 얘를 또 뭐라고 하느냐 full 똑같은 말이야 얘네들은 다 사실 p하고 f 바뀔 수 있지 나 쓰러지고 떨어지고 넘어졌어 나 쓰러지고 떨어지고 넘어졌어 조직이 쓰러지고 떨어지고 넘어졌어 따라서 붕괴되다 야 나 그 시험에 미끄러졌잖아 뜻이 뭐가 돼? 진짜 아 나 망했어 붕괴되다 collapse 확인해 보시고요 된다 그냥 앞뒤만 바뀐 거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 단어를 외울 때 같이 외워야 될 또 사과경시 예상 언어가 뭐냐면 dilapidate dilapidate 그럼 잘 봐 at 동사형 빠져 그치? di 접두어 빠져 그러면 이 단어와 얘를 비교해 보면은 선생님이랑 사운드 변형법칙 배운 애들 똑같지 d하고 s가 바뀔 수 있지? sd cxd 같은 거지 핵심은 얘야 그러면은 쟤를 뭐냐면 얘가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돼 타동사는 황폐케하다 왜? 쟤를 쓰러뜨리고 떨어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야 뜻이 뭐가 돼? 시작 파괴하다 황폐케하다 뭐라는 뜻이? 시작 파괴하다 황폐케하다 됐습니까? 얘가 이제 vt 타동사의 게임이 워낙 강하지만 자동사도 돼 시작 떨어뜨리다 떨어지나 떨어뜨리다 붕괴시키다 확인해 보시고 divustate란 영어 단어 아시죠? 수능 영어 단어 황폐케하다 같은 단어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core s 생각해 or 뜻이 뭐야? 동맹하다 얘는 영어로 뭐야? 합병하다 co의 뉘앙스 함께 같이 여러 번 회합 모집 공동 선생님 이거 tcc 계속 들을 친구들은 미필종에 보면 과학 부분 있어 접두어 그거 들어주면 너무 좋아 그래서 얘는 동맹하다 얘는 합병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거의 같은 단어야 사실은 그 다음에 force course 시작 force course force 내가 force한테 course 해봐 시작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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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 시작 force course force course 뭐가 돼? 시작 강요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조직에서 쓰러지고 떨어지고 넘어졌어 우리 조직이 쓰러지고 떨어져 붕괴되다 얘는 사실 타동사 붕괴 시키다 dilapidate 붕괴 시키다 파괴 시키다 dilap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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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같이 묶이는 느낌이지 확인해 보시고요 됐어 됐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후얼 뜻이 뭐가 돼? 시작 동맹하다 colaps 뭐가 돼? 합병하다 force course force course 시작 force course force course 뭐가 돼? 시작 강요하다 collapse 쓰러지고 떨어지고 넘어졌어 조직이 쓰러지고 떨어지고 넘어져서 붕괴되다 dilap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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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시키다 파괴 시키다 황폐케 하다 divers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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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보시고 얘네들은 같은 단어 됐나요? 좋았당 자 가볼까요? 자 우리 PD님이 웃음용 단어인데 웃음 포인트를 못 찍겠다고 나한테 그러셨는데 자 갑니다 가볼게요 다시 한번 이거 봐봐 홀 홀 뜻이 뭐야? 동맹하다 콜랩스 뜻이 뭐가 되시자 합병하다 됐지?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자 force가 힘 동사 때 강요하다 force course 시작 force force course 해봐 시작 force course force course 좋았당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가 영어로 뭐냐면 collapse가 자 나만 쳐다볼게요 4를 먼저 외워야 돼 4이 아주 쉬운다는데 먼저 외워야 돼 자 칼 맞고 칼 맞고 쓰러집니다 PD님 칼 맞고 쓰러졌어 죽기 전에 한마디 해야지 스벌럼 시작 스벌럼 죄송합니다 여하튼 잘 들어갑니다 칼 맞고 쓰러지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스떨럼 시작 이런 스떨럼 시작 쓰러지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다시 한번 시작 쓰러지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그러니까 조직이 쓰러지고 떨어지고 넘어졌어 뜻이 뭡니까? 시작 붕괴되다 그 다음 딜라피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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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내가 저기 타동사로 쟤를 붕괴시키고 떨어뜨리고 넘어뜨리고 싶은 거야 뜻이 뭡니까? 시작 디버스테이트 파괴시키다 황폐케하다 확인해보시고 근데 얘는 자타동사가 다 되지만 타동사로 많이 쓴다고 그랬어 확인해보세요 됐나요? 음 좋았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